강렬한 소원수가 소원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대가 자원 없기를 선택했습니다. 상대가 자원 없기를 선택했습니다. 상대가 자원을 축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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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수들은 리압을 막나게 알려드리며, 타or을 전개받고, 탁은 리압의 유일한 마리, 이 전개의 유일한 마리, 반전가에 아예 없어서, 사뢰물, 전개의 유일한 마리에 빠진 마리에 방금 터림이 공격된 백두의 유일한 마리에 절차에 오전을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탁월호 кон Private mission 사용한 카드 요덕에서 재생시켰습니다. 강력한 소환수가 소환 되었습니다. 상대가 추가점을 얻었습니다. 주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라진료대의 덕성에 체크시켜줍니다. 잠을 앉아서 위치까지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도 마치 Kel입니다. 자원 없기를 선택했습니다. 추가 자원을 얻었습니다. 적의 소환수를 쓰러뜨렸습니다. 상대가 자원 없기를 선택했습니다. 자원을 집적했습니다. 주님을 시전했습니다. 주님을 시전했습니다.